안녕하세요. CJ E&M 셀렉츠 팬 여러분 성스러운 아이돌의 고보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말 모드라서 아 그.. 1번 한 번만 다시 갈게요. 제가.. 아 반말을 해야 되구나. 김달에게 우연우랑 별인 것 같아. 달이 별을 비추면 별이 반짝이잖아? 그렇게 김달의 소망이자 꿈인 것 같아. 어? 와일드 애니멀도 마찬가지지. 김달에게 렌브러이에요. 됐으면? 미안. 사랑인 것 같아. 김달에게 덕질이 무엇인가요? 삶이다. 덕질로 시작해서 그 덕질이 끝나지 않아. 성덕이라고 하지 성공한 덕질을 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. 마지막으로 고보결이 힘들어요. 굉장히 지금 나는 어색하지만 열심히 한 번 해보았어. 이렇게 조금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뻐. 성스러운 아이돌 많이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면 너무 좋겠어. 안녕. 지금까지 성스러운 아이돌의 고보결이었습니다.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Watch The Heavenly Idol on DJ A&M Select. 그리고 안쓰ken to do 첨련법으로 한 번 할게 돼. 다음에는 눈치찍과 고고 곁 tasks이 injust. 그다음에 두 가지가 올린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